도박은 이걸 내가 너네들한테 참 보여주고 싶었어 어디가서 돈을 벌지 어디가서 돈을 벌어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로드할 거 없어 아까 세이브 안 해가지고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어디갔지 어 레이나 오랜만에 보는구먼 돈 엄청 모았게 내가 다테나 또 수쳐먹고 왜 저러지 저거 청사가 아니라 저거 왼수에요 왼수 자 일단 미션을 보면 어쨌든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아 저거 다 신지 돈인데 저 신지 돈 언제 갚지 자 가자 이거 아까 오후 2시부터 계속 한거냐고 아니 중간에 너 밥 먹어야지 열쇠로 보관함을 열어보자 근데 내가 정말 귀찮은걸 싫어해가지고 이 오픈월드 식의 게임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서브 쾌를 거의 안하는 식이거든 그거는 인퍼머스 때도 그랬었고 뭐 GTA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상하게 저는 어 고맙다 돈줄드라 돈줄드라 고맙다 고맙다 얘들아 10,000원씩 줘 팬값으로 10,000원씩 줘 아이 뭐야 이 새끼는 좀 센 놈이잖아 좋아 가 오우야 저거 멋진데 자세 멋진데 자 만원 오 3만원 뭐지? 아 저기 뚱땡이 하나 있어가지고 3만원이 저게 터져가지고 어 이러면 나 세 판 할 수 있다 백원 이 집 아닌가 어 8만원 와 8판 100만원짜리 그 8판을 할 수 있지 아 키류쟈 돌아와서 좋았다 다테사 키류쟈 기다리는 동안 계속 술을 마시고 흠 뭔일이 있나 이 양반이 집에 죽고 났나 먼저 도박 안한다고? 아이 말이 그렇지 복수해야 될 것 같은데 너네 승질나지 않아? 내가 거기서 거의 한 40만원 날렸어 이렇게 강한 술을 어떻게 했을까? 자아 네 이로이로 아르바이트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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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r 스카이 나 евид 다테가? 다테의 딸을 만나라 일단 다테의 딸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딸을 만나서 왜 아버지가 술을 마시き 얘가 메인미션이라도 서브미션같이 이렇게 뭐 짠잔한 짜잘한거 이런거 해야 되고 이아는 무슨 이아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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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뭐지 쨍 뭐지 쨍 얘인거 같은데 모델링이 더 나은거 보니까 얘인거 같아 눈썹 빨아 눈썹이 요즘에 누가 눈썹을 저딴 식으로 밀어 요즘 눈썹은 자연스럽고 청순하게 일자로 만드는게 트렌드입니다 저런 눈썹은 옛날에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에 유행했었던 외국 아지메들이 할수있는 반영부 화장 요즘에는 거의 이제 안하는 쟤 왜 저렇게 반항적이지 짜리코옹아 고맙다 또 남자야? 샘피언 거리에 쉐라크라는 곳에 아, 또 호구를 또 이용당하고 있구만 아, 또 호구를 또 이용당하고 있구만 아, 진짜 아, 또 호구를 또 이용당하고 있구만 에굳 더러운 새끼, 저거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 남자새끼를 갖다가 어, 세이 엔띠가 고맙다 자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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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양복이야? 아아! 나이 허접들! 아, 양아치잖아, 아아! 니네 진짜 아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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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인마 인생을 인마 그렇게 살아 인마 인생을 낭비하고 인마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지금, 어? 국가발전이 도움이 안되는 새끼다 아주 지금 청년실업이 130만을 돌파 했어요 인양반들아 지금 통계 안나온 국가자면 너네처럼 인마 양아치 짓 하면서 인마 지나가는 애들 삥떡고 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 너 인마 뭔데 인마 백수새끼 양아치새끼 지금 골프치 들고 계... 에휴 젠작 더러운 세상 쟤네도 양아치잖아 아, 안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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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라! 아잇! 까불지마, 알았어? 어? 진짜 못해 나와 너 따위 것이... 어, 이집인가? 아, 이집이군 이집인가? 이쪽 뒷골목인 것 같은데? 뭐야, 어느 집, 어느 집, 이집인가? 삼천엔을 줬어, 나한테 그래, 여기가 쉐라크라는 곳이구만 너무 허름하다 못해, 정말 뭐, 어디 앉아서, 어디 먹으라는 얘기야? 쇼타로우가 있을까? 오객선, 실이아이가요? 쇼타로우의 친구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문은 없나요? 아, 또 주문하나 많은데? 아, 그럼, 한 개의 게임을 해봅시다 우리의 가장 높은 것들을 해봅시다 야마자, K25년 요거 아닐까? 흠, 알 수 없는 질문이잖아 아, 알 수 없는 질문이잖아 찰 그렇군요 생각해봅시다 좀 알려줘요 뭐해고 쇼타로우라면 아직도 없을까 3개월 동안 스타더스트? 호스트? 호스트, 어 호스트하는 데지 여자들이 가는 숙제 쇼타로우라는 이름이 있을까 참 잘하는 커플이다 참 잘하는 커플이다 아이고, 참나 이건 뭐 제 여자친구는 저기 뭐야 아저씨들 꼬셔서 몸팔고 어? 남자란 놈은 거기서 뭐, 호스트가 되겠다 거기서 에휴, 젠장 뭐, 집구석이 이게? 오오오 자, 그러면 스타더스트가 꽤 멀지 자, 스타더스트다 여기는 또 내가 또 예, 꽉 잡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 키리우산 이라시아 이어 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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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놈이지 면상이나 한번 보자 화영심엔 가득 찬 근데 확실히 제게 저게 여자들이 찾는 술집이 있어? 일본은 딱 봐도 기생우려비같이 생겼구만 어 어 어 다테 다테 사야 어 어 어 어 어 쇼타 이 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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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나 그런걸 다 모르지 오늘이 오늘이 약속을 죽을때 그저 그저 아버지는 항상 말할 때 아무것도 안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그래서 그런걸 내가 다 해결해줘야 된다니 사야 자, 여기서 공격력 4단계로 한번 가볼까? 자, 여기서 공격력 4단계로 한번 가볼까? 잠시만요! 어머나! 무슨 말이야? 그쪽에서 손을 꺾어! 아, 이 여자는 우리의 회사에 책임이 있어 관계가 없어서 히퀸들어 책임? 아, 이 여자는 호스트클럽에서 책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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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비디오에서 데뷔할 거야 나는 아빠다 야, 요거 싸울만 하겠는데? 역시, 의리야! 그래 업자들이 돈이 좀 되겠지 근데 쪽수가 많으니까 하지만 메인 미션은 돈은 안 주고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뭐 하려는 줄 알지? 난 무조건 채부터 올려 왜냐? 올려야 되니까 예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모자랄거야 모자랄 것 같거든? 10씩 찍는다고 했을 때 딱 떼거나 모자라겠네 체력 엄청 늘고있다 체력 엄청 늘고있다 어, 될, 될, 될 듯, 될 듯, 될 듯 잘하면 될 듯 된다, 된다, 된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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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 4반개, 4반개 4반개면 이제 애들 피 금방 빠지거든 이제 더이상 네모, 네모, 세모가 나 이거 왜 찍은거임? 체력만 존나에 늘렸네 잠깐만 이거 뭐, 이거 뭐지? 아니, 이게 너네 혹시 칼 어떻게 쓰는 줄 아네? 와우, 3단계로 3단계로 살아야된 3단계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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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니가 도쿠다가 대빵이구나 그럼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고 자아 주전자, 주전자다 돈대 크만 돈대 기리끼리, 돈대 기리끼리 돈대 돈대, 돈대, 돈대 크만 돈대 크만 돈대 크만, 몰라? 이것만하니까 니네 알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이 도쿠시키들아 어? 인생이 임바 임바 지금 시국 어떤 시국이야 임바 지금 어? 아 아 아 적동해 지금 임바 아 2016년 아니겠어?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잔챙이는 꺼져 임바 ting Vamp 새끼버럭 일어 나, 일어 나, 일어 나, 일어 나, 일어나, 일어 나 2 Ah 와아 오라오라아 자 이제 간판으로 맞을때가 됐지? 마 덕후다 만지 오래됐지? 어? 아 확실히 피가 막 늘어나니까 나의 보스와 얘기를 해주세요 다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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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줘라 무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내가 찾으러 가야되나 그럼 결국 자 좀 더 가깝다 그럼 걔를 어디 가서 만나지? 뭐라고? 다가오다 구매하기도 좋은데 하지만 뭔가 나쁜 연춘과 같이 놀고 많이 놀고있는데 불편한거에 다가오고 하지만 미안해 기류사 반스? 반스? 아, 호스트가 미세에金을借을 것입니다. 제客가 회수는 호스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쇼타는? 쇼타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구만 조금 생각하기 어렵네요. 우리의... 쇼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하야반이었는데, 이제 일어났어요. 기류사! 쇼타가... 갔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었구나.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었구나.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었구나. 그런데... 저는 쇼타가 없었구나. 쇼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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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지키고 싶어.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당신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쇼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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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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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같이 왔어. 쇼타는? 당신은? 당신이 수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대체 부족하잖아요. 당신이 수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당신이 수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당신이 수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당신은 가사는 여자끼리에 남아있습니다. 당신은 하시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당신은 사emosred에 남아있어야합니다. 잘해라 더워 저따라 기류는... 아버지와 무슨 관계일이야? 일어선! 일어선지... 일어선지... 다행이야 예, 여기... 그래, 그렇지 여기는?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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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가 동네 불이야 맨날 쳐맞아 사야의 부모님들에게 돈을 받았다 그러면 비디오의 얘기는 잊어버리자 몇일이야? 요새는 20% 내가 원하는, 규모에서 400% 쇼타는 우리의 계획에 돈을 빌렸다 그 규모가 다닐다 가야의... 자야의 부모님은... 상영이 없을때... 쇼타! 뭐라! 아... 아... 너무 비혈질적이다 나은지 쇼타? 왜? 아끼고 나이스 嫁, 안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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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전하지? 안전하지? 너무 이상하게 나와 다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뭐하는거야 처음에 군이 심한 거라고 불쌍해 너희들 문 옆에 있다 날아가는 새끼는 그냥 가만히 서있었는데 구경하고 있다가 아니야 나이베락이야 짜부됐겠지 네모네모 세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죽겠어 자 너부터 이 새끼야 너부터 어 뭐야 비켜임만 안보이잖아 카메라가 왜 아아 아 카메라 야잇짱 자 자 육장부터 빨리 없애자 자 육장부터 확실히 빡세진거 같애 이러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다 죽었어 좋아 자 이제 잡고 아잇 째장 야 다 잡아 끝났어 끝났어 자 나 물량먹고 올게 네 물량먹고 아 아 물량도 젠장 없어지는데 자 네모네모 세모 네모네모 세모 네모네모 세모 네모네모 세모 어 반격기를 하더라도 약간은 데미지를 맞는구나 네모네모 세모 여기어디야 어 뭐지뭐지 이차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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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넌 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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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면방격기인데 이게 사실 반격이 반격이 아니야 웬만한 보스는 네모네모 세모에 버티지를 못하네 아 나 무기 써야되는데 왜 네모네모 세모에 미쳐가지고 원래 싸우면 이렇게 하는거야 네모네모 문 아잇 아잇 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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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라.. 제.. 어.. 아버지.. 아.. 사야.. 저는 마저가 멈추지 않았다.. 10년 전.. 너가 집사님을 걸어서.. 그래서.. 너가 무슨 일이야.. 하지만... 그것만큼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을... 더욱... 더욱... 일본식 표현이 그... 미국 게임하고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대화도 보면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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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울지마... 기류... 하... 하... 내가 지금 남의 가정서까지 다 해결해 줘야 되다니 임신했나 왜 이러지? 걷는게 과장... 뭐... 아... 좀... 좀...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10년 전... 당신은 독단으로... 어떤 사건의 검사에 따라... 그 후... 그 후... 그 후... 그 후... 남은... 그 후... 그 후... 아... 그 후... 미디어... 우리가... 지금... 그 후... 왜 이렇게? ø 어떤 부분은..? 뗆이... 지금... 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네모네모 세모로 끝보스까지 다 깰겁니다 남자는 고집이 있어야 돼 반드시 네모네모 세모로만 낄 거야 6장부터 어렵다며 근데 6장도 5장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